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우먼센스의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먼센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먼센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먼센스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50주년, 100주년, 200주년 오래오래 사랑받는 우먼센스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을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선아와 우먼센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은입니다.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먼센스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기사,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멋있는 사진입니다. 기대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크리에이터 이사배입니다. 우먼센스의 창간 29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먼센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오래됐네요. 앞으로도 저희 이상아와 우먼센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먼센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먼센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경아 양목자의 고태경입니다. 우먼센스 2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39주년, 49주년까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우먼센스 창간 29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마이린과 우먼센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